물이 없어? 우유 뭐가 없다는 거야? 물달라고? 아 가지고 놀겠다고? 민찬아 민찬아? 누구일까? 누굴까? 응? 이모는 누구지? 민찬이 보러 매일 와도 잤었는데 오늘 우리 민찬이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민찬이 머리가 새콤하게 났네요 꾸꾸 여기 봐 웃어봐 민찬아 민찬이 피아노 칠 줄 아니? 어? 민찬이 피아노 잘 치지? 그치? 응? 네요 민찬아 민찬이 노래 잘해요? 응? 민찬이 노래 잘해? 냉장고는 것도 옳지 그래도 이걸 다 견뎌내고 이렇게 이게 너무 기끗해 이번에 항암제가 바뀌었는데 약이 더 독해졌어요 그리고 또 몸에서 약 냄새도 더 많이 나고 속도 많이 안 좋은지 이래서 주사 하나 더 따로 달고 뭐하는거야? 민찬이 주사기 갖고 노는거야? 응? 엄마 주사 놔주세요 주사 놀거야? 보고 배우는게 아무래도 얘 커서 의사 될 모양이다 응? 와 그래 민찬이 건강하게 자라서 의사선생님되서 민찬처럼 아픈 아기들 아이들 치료해주는 의사선생님되라 응? 그것도 좋죠 공사 많이 해야지 자자 다 놔줬어? 고마워 잠은 잘 자요? 네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어 보채가 울거나 하지 않고 어 밑에 들어간건 저거 떨어진건 안돼 바닥에 떨어진건 벌레가 앙 울어서 안돼 하아 예뻐 민찬아 민찬이 보고싶은 사람들 너무 많다 윙크한번 해줘 봐 한쪽만 윙크 윙크? 이쪽만 윙크해주봐 윙크? 윙크? 윙크 어머 어머 웅크 엄마 좀 해줘봐 엄마한테 잉크. 못살아 못살아 못살아. 이쪽도. 이쪽도 해줘. 이쪽은 안돼. 그래도 해줘봐. 이렇게. 민찬? 안돼. 안돼. 안된대. 안돼.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된대. 오케이. 땡큐 고마워. 아이 예뻐. 민찬이 이따 이거 보여줄게. 민찬이 이거 찍어서 보여주려고. 알았어요? 아 나 민찬이랑 찍어줘봐. 네. 이걸 이렇게 잡고. 우리 민찬이 좀. 민찬아. 민찬아 티로. 민찬아 한번 쭉 보자. 여기 앉자. 이루와. 어. 이모한테 가봐. 이모한테 가봐. 어? 이모 얼굴 봐? 민찬이가 촬영하는 거야? 날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찍으면 돼. 엄마랑 찍어줄게. 엄마랑? 음. 이쁜지? 윙크? 반짝난 윙크. 오지.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이모하고도 한번 찍어볼까? 엄마한테 좀 인생을 잘해. 아이고 못 살아. 아이 예뻐. 엄마 사랑해 한번 해줄까? 엄마 꼭 안아줘. 꼭? 민찬이 노래할 줄 알아요? 네. 노래 얼마나 잘하네. 민찬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춘다 그랬지? 민찬이 엄마가 ABC도 풀어줄게. AB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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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es 다. ABC도. ABC도.